세우는 가동 여러분, 오늘은 일곱 번째 마지막 말씀입니다. 가상 7원의 일곱 번째 마지막 말씀,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께서는 숨을 거두게 돼요. 성경부입니다. 누가 보면 23장 46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보면 23장 46절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가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하고 돌아가셨어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사람은요, 육신과 영혼이 함께 창조된 존재예요. 사람은 흙으로 만드셨고요. 육체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게 뭡니까?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육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혼까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게 마지막 말씀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육신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물질과 교제하고 세상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스 5장 19절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육체에 이른 현조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신의 일은 현조하니 뭐라고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술수. 우리가 죄란 죄는 다 뭐라고요? 육체의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 제안이 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과 영혼을 딱 분리해서 얘기를 해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쫓고 영의 일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영혼이다라는 거예요. 영혼. 주님께서 마지막에 주여 내 육신을 받아주시옵소서가 안 했어요.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라고 말씀했어요. 육체는요. 시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어요. 육신은 강관하면 7,80이라고 해서 지금은 의료시설과 의료기술이 발달됐기 때문에 100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100세예요. 아무리 많이 살아도 100세예요. 그 이상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때가 되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디로 들어가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혼은 불멸이에요. 영혼은 안 죽어요. 그럼 그 영혼들은 육신이 죽은 다음에 영혼은 어디로 가야 되겠냐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든지 지옥 가든지 거기서도 살아야 가는 거예요. 영혼이 가능하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내 영혼이 불멸한 그 영혼이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즉 천국으로 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육신을 죽이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내 영혼을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세상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무시해요. 경렬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그 영혼을 위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범사도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영혼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수님의 영혼을 부탁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영혼의 창조주이십니다. 내 육신은 부모로부터 유전받는 거예요. 내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 영혼은 돌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러므로 내 영혼은 아버지께로 가는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영혼이라. 한 영혼이라. 한 육체라고 안 했어요. 한 영혼이라. 스테반 집사님이 돌아가실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7장 59절이에요. 저희가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가로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내 육체가 아니에요.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영혼은 마지막에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지막 주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우리에게도 진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마지막에는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아서 육신의 일을 위하여 열심을 도모하지 말고 영적인 일과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도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육신의 일에 엄청나게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 결국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믿고 맡기고 내 영혼은 추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의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평생을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기는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내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걱정이 사라질 것입니다. 근심이 사라질 것입니다. 염려가 사라질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질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도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려오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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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